아까시나무의 감미로운 꽃향기가 그윽한 5월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목포, 무한, 영암, 해남, 진도 등 전남 서남권 아까시나무숲을 둘러봤습니다. 아까시나무는 북미 원산의 콩과 낙엽 교목으로 높이는 10에서 25미터 정도 자랍니다. 아까시나무는 1890년 일본인 사카기가 중국 상하이에서 묘목을 구입하여 인천공원에 최초로 심었습니다. 이후 산림녹화와 연료림 조성을 목적으로 1960에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식재되었습니다. 절정기 아까시나무 조림지는 32만 헥타르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산림면적의 약 5%에 해당됩니다. 아까시나무는 우리나라 산림녹화를 성공으로 이끈 주역이자 국내 꿀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양봉산업의 중요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인식으로 많은 아까시나무가 베어졌습니다. 게다가 아까시 폭발이와 황화 피해는 아까시나무의 쇠퇴와 감소를 부채질했습니다. 아까시나무의 수명을 40에서 45년으로 볼 때 현재 자라고 있는 대부분의 아까시나무는 1960에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심은 나무들의 2세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이나 아까시나무를 찾아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까시나무 개체수는 많았으며 생육상태도 양호하고 특히 다른 해보다 꽃이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아까시나무 꽃에 꿀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윙윙거리는 꿀벌소리가 요란할 텐데 벌소리는 없고 황량한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꿀벌이 전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서너마리에 불과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오늘 1은 아니지만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벌어진 78억 꿀벌 실종 사건이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꿀벌의 집단 폐사의 원인을 이상기운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꿀벌 집단 실종의 원인을 다룬 금년 4월 22일자 SBS 방송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벌들이 실종된 건 아닙니다. 철저한 응애 방제와 온도 관리가 잘 된 벌들은 이렇게 겨울을 잘 버텨냈습니다. 겨울철 벌통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해주고 설탕물을 먹이로 공급했던 벌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를 꿀벌 실종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한 해 날씨는 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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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운입니다. 작년 한 해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봄에는 유난히 기온이 널뛰었습니다. 3월에는 고온 현상으로 서울의 벚꽃이 관측사상 100년 만에 빨리 피었고 5월에는 반대로 저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설악산에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들쑥날쑥한 날씨 탓에 봄꽃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특히 벌들의 주 양분이 되는 악가시 나무꽃이 문제였습니다. 남에서 북으로 순차적으로 피어야 벌이 옮겨다니며 꿀을 따는데 한꺼번에 개화하면서 꿀 수확량이 평년의 30% 수준에 그쳤고 그만큼 벌이 먹을 꿀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39년 만에 7월 장마가 시작됐고 기간도 평년 대비 2주나 짧았습니다. 6월이 고온건조해지면서 7, 8호에야 나타나는 응해도 초여름부터 기승을 부렸습니다. 결정탄은 11월과 12월이었는데요. 벌들은 기온이 14도를 넘으면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앞서 살펴본 구미와 고흥 지역은 11월 낮 최고 기온이 14도를 넘는 게 19일이나 됐습니다. 이상 고온에 벌들이 깨어나 때이른 산란을 하면서 집단 폐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상기후만으로 이번 꿀벌 실종 사태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꿀벌을 점점 더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SBS 서동길입니다. TD 강연회에서 있었던 미국의 저명한 곤충학자 말라 스피박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라져가는 벌을 도와줄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하러 갈까? 뭐하러 갈까? 이것은 보컬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 날이 도움되지 않게 확신합니다. 많은 분이 계짐을 ayuden ché 소리들로 곧mer한 skateboard을 갖춘 고객들ский 베이컬드가 이 베이컬드가 베이컬드가 비치기가 so go online and search for flowers that are native to your area and plant them plant them in a pot on your doorstep plant them in your front yard in your lawns in your boulevards campaign to have them planted in public gardens community spaces meadows set aside farmland we need a beautiful diversity of flowers that blooms over the entire growing season from spring to fall we need roadsides seeded in flowers for our bees but also for migrating butterflies and birds and other wildlife and we need to think carefully about putting back in cover crops to nourish our soil and nourish our bees and we need to diversify our farms our farmland we need to find a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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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find